좋은 상품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언제 어디서나 기쁨이 넘치는 조우예요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으로 좋은 상품을 만나는 시간 경청! 시작해 볼까요? 조이 좋아!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오늘은 경청하는 어린이의 모습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경청을 잘하고 싶어하는 공주님이 도움을 요청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웃나라에 사는 멋진 황자님이 곧 오실 텐데 경청을 잘하는 공주를 골라 신부로 맞이한다고 하니 좀 걱정이네 나도 경청을 잘하는 공주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옳지! 마법의 거울에게 물어봐야겠다 거울아 거울아 이렇게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쁜데 어떻게 하면 경청하는 공주가 될 수 있을까? 나에게 알려줄래? 엥! 아무 말도 없잖아 옳지! 상품 좋은 포비 할아버지께 여쭤봐야겠다 호호호! 공주님! 경청을 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올리고 눈은 반짝반짝 상대방의 눈을 잘 바라보는 경청의 눈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호호호! 경청의 눈? 반짝반짝 빛나는 경청의 눈을 또 어떻게 만든다? 흠... 누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네 공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경청하는 눈은 이거 하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눈체조예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함께 눈체조를 따라해볼까요? 경청 준비 얍! 먼저 눈을 위로 올려보세요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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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눈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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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눈을 옆으로 돌려볼게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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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도 돌려볼게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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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신나는 노래와 함께 눈체조를 해볼까요? 공주님도 준비되셨죠? 오케이 눈을 위로 올려 올려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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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아래로 내려내려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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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옆으로 돌려돌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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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옆으로 돌려, 돌려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예쁜 내 눈, 멋진 내 눈 경청하는 나의 멋진 두 눈 경청할 거야, 경청할 거야 멋진 내 눈 올리고, 내리고, 돌려 조이 조아 와우! 우리 친구들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경청의 눈으로 선생님과 눈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도 이렇게 눈을 맞추며 상대방의 말에 잘 경청하는 어린이가 되어보세요 잘할 수 있겠죠? 경청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축복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배우는 구트리 홈스쿨링을 기대하세요 그럼 모두 안녕 비 비 비 비 트윙 앤빈 할 수 있어 재밌어 함께 뛰어 너무 좋아 친구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